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이 두 번째 예제는 이 프레임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예제를 먼저 실행을 시켜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링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에서 파일 그리고 이 xample2.html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만든 예제가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링크 언더만 64의 example2 파일이죠. 이걸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열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화면이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스크롤이 화면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어떤 문서가 로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I-Frame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라고도 하죠, 보통은.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문서 안에 다른 문서를 로드할 수 있는 기법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I-Fr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 한가운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뻥 뚫어서 그 뚫린 공간으로 어떤 특정한 문서를 링크시키는 방법이 이제 I-Fr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면 I-Frame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태그가 시작되고 태그가 닫혔죠. 그리고 I-Frame의 SIC라고 하는 곳에는 이 I-Frame이 위치하는 곳,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로드될 문서의 URL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W3.oig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 I-Frame 안에 로드된 것이 바로 이 태그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링크가 있는데요. A 태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타겟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요. 타겟으로 샘플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Frame에는 아이디의 속성값으로 샘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 링크에서 타겟이 가리키는 샘플은 이 I-Frame, 즉 아이디 값이 샘플인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태그, 즉 여기서는 이 I-Frame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링크에는 OpenTutorials.oig, 즉 생활코딩의 홈페이지가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문서로 이 프레임 안쪽으로 링크되어 있는 문서가 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이 타겟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지우고 지웠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리고 I-Frame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문서 자체가 OpenTutorials.oig를 로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의 차이점, 이해하시나요? 이 타겟이라는 것은 문서가 어디로 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언더바 블랭크나 언더바 셀프는 이 브라우저가 미리 정리해놓은 예약된 예약어인데 언더바 셀프는 자기 자신, 언더바 블랭크는 새 창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프레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서를 로드시키고 싶을 때는 그 프레임에 id라는 속성값을 주고 그 id의 속성값을 타겟의 속성값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 링크가 열릴 때 그 I-Frame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링크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여기서 우리 배운 I-Frame과 같은 것들은 다음에 우리 생활코딩 수업에서 다시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요. I-Frame은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